공단지역 커뮤니티 정영호 시장님 사진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되셨습니까? 본 의원도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보여지듯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할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 전신주, 신호 제어기 등이 똑하니 제자리이냐 막아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호등 아래에 설치된 교통방송용 무인장치는 일반적인 사람의 피노키보다도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주민교시와 안전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어 시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보해 주신 시민분께서는 지난 4월 이러한 행정에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인해 자녀의 결혼식을 목적해두고 횡단 중 두부 손상을 입어 다섯 바늘을 꿰벼어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치신 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보도,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기억하는 사례들이 도처에 산저해 있습니다. 무려한 인도를 걷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투, 골라드라는 것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선형 및 정자식의 유도블록 또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두는 고차석, 경계석 역시 자동차의 이탈과 시민의 안전보행을 위해 반드시 규정과 지침에 의해 설치, 관리되어야 하는 안전시설임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의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잠시 준비된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을 둘러보지는 못했으나 우리 지역구에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로부터 0.3m 전면에 설치되어야 할 골라드는 점자블록 위에 붙둑 골라서 있고 민원이 발생했던 현장에서처럼 횡단보도 대기선과 인도는 각종 시설물과 가로수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고차도 경계석, 턱, 낮춤, 미, 시공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보조 이동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보행약자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자 보행자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시의 조성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성시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내실이 있는 위원회 운영을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가로서를 포함한 보도위 안전시설들의 설치 및 이설시에는 관계기관과의 위기적인 협조 체결을 구축하여 주민별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우선적으로 주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규정 등에 기반한 보행경통안전시설들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고행안전정책을 실현시켜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